뭐야? 저희도 이렇게 제대로 붓는 거는 또 처음이잖아요 연습하는 건 많이 들었는데 저희도 떨려요 어떡하죠? 수희야 너 잘하고 있어 너 근데 뒷모습 되게 예쁘냐 퓨퍼스타 같아요 진짜 준비됐어요? 준비됐나요? 저희의 마음의 벽도 마음의 상처도 오늘부로 모두 끝! 사시하고 추언니가 부르는 끝! 듣고 오겠습니다 놀래요 한참은 아무 말도 없었다 어색한 꽃과 우릴 감싸고 있다 선물을 다 돌린 채로 한숨만 내쉰다 내가 처음보는 표정을 하고 서 있다 나 차라리 화를 났지 싫어졌다고 말을 하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니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애써 미안한 표정 하지만 싫어진 거잖아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보내줄게 그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조금씩 넌 변했다 매일 오다 연락을 난 기다린다 서운해하는 날 보는 게 슬프다 넌 여기까지인가 봐 끝이 없나 봐 난 시작이었는데 그냥 헤어지자고 내게 말을 하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좋은 사랑으로 기억되고 싶었니 내가 갈게 했어 날 위하는 척 하지마 넌 준비했잖아 그래 널 보내줄게 비겁해지는 널 보는 게 아파 내가 될게 널 보내줄게 네가 없는 하루가 사실 난 잘 그려지질 않아 그렇게 말했었잖아 내가 너의 행복이잖아 나 없인 살 수 없을 거라고 말했었잖아 내가 네가 갈게 했어 미안하도 정하지만 싫어진 거잖아 그래 널 다만 주게 비겁해지는 널 보낸게 아파 내가 갈게 널 보내줄게